저희 오늘 린이랑 같이 오늘 태국의 이색 관광지에 몇 군데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일단 처음으로 갈 때는 카페인데 동물들이 되게 여러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많다고 하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둘 다 동물을 좋아해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이색 마사지샵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무한조점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데인데 굉장히 특이한 마사지가 태국에 있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 두 군데가 근처에 붙어 있더라구요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배가 왔어요 너무 웃겨요 흐흐흐흐흐하 너무 웃겨요 와우 가사람이네 스토리아 이곳은 이곳에 비교하여 이곳에 오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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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우 보통 이런 카페에는 강아지 고양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특이한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왜요? 낙타도 있더라고요 일단 주문하고 한번 볼게요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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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박제한 거래요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는데 가자 손 싹 거의 인형 싹 하라니까? 다오 다오 또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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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sso 또다오 이거 하오와 야이버로 이차 잔어? 이차 잔 이차 잔 이차 안녕하세요 푸우파사 가오리 푸우파사 가오리 푸우파사 타이 샤워하니 왜 이래 왜 이래 êmes 니네 상 Ford 이차 잔 푸우파사 이차 잔어 이차 잔어 이algia 이를 doctr 점심 언니 안 한 번 꼭. 형도 잊지 않습니다 왜 이리와. 둘은 하늘을 다 이어가. 오. 으. 무슨 말이야. 爾에." 爾에. 아유 티미야 마쩐짧 미에 코기야 저쪽에 사슴도 있고 그리고 양도 있고 타조도 있고 동물원에나 가야 볼 만한 이런 대형 동물들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기들 있으신 분들을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올만한 것 같아요 치 안 나아요 저희가 다음으로 갈 때는 태국의 이생 마사지 체험이고요 여기가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싸들게 때리는 그런 데인데 모르겠어요 효과는 얼굴이 작아지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가서 물어볼게요 한번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장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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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더니만 오질오질 해가지고요 마사지 이거 받기 전에 국수라도 한 그릇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전 로컬이네 로컬 완전 로컬이네 로컬 아 이분이 사장님이시구나 하하하하 우와 마사지샵 입구가 되게 신기해요 무슨 사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불교 용품들이 있고 아 사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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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 항상 GIS 사리카 칠 through 무oco 사리카 너무 them 감사합니다 ikte 곳곳 pint My Man like this big wider me here cut bigger so then I'm just going to compress the. wait anahlia many if it's smooth ok 장르이크 진짜egal 핵심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선택 narratives 에이에게는 여러가지로 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 너네네네네네네네네 원하는 거 헉 어헉 아마도 안들든 베이븧 하이힣 하이힣 아는이 큰 렐라인 몇 퍼센트? 다니는 우승 50 50 흥가가 VS 100 폐센트 흥가 거죠 데닌 당 루와이 cans지 나아가 리얄, 그리고 청콘이 다 닿아 집, 보톡 뜨거워 나아가 1년이 남아있어 아, 1년이 남아있어 오오 나아가 작아 나아가 작아 나아가 작아 오, 진짜 네 바뀐 게 보이시나요? 네 네 홍푸인은 100% 네 네 네 네 네. 너무늘은 아. 오케이. 그니까 며칠 있으니까요. otsit. 슈위 감독으로 가고 싶어요. 오케이. 하하하하. 하지마. 나만 wäre 너무 Gestapo. 걱정하지마. 2 3 4 5 5 5 5 6 6 6 7 7 8 2분 1, 2, 3 사람 사진 1분 2분 3분 5분 잘 어울리 ŞAH 잘 어울리네 네 OK 잘 어울리네 우리도 잘 어울리고 싶어요 College of Management 이렇게 만져보면은 확실히 지금 붓기가 빠지고 탱탱해진 기분이 들어요. 신기하다. 방송국에서 진짜 많이 촬영 왔어요. 위쪽에 태국 유명한 청삼, 청제, 청하 뭐 다 왔고 밑에 보면 BBC에서도 왔었고 진짜 많이 왔었네. 여기 있네요. 무한도전에서도 왔었습니다. 옛날에. 이거 보고서 이 가게를 알게 됐었거든요. 아니요. 이거 보고서 이 가게를 알게 됐어요. 이 가게를 알게 됐어요. 이 가게를 알게 됐어요. 이 가게는 진짜 미쳤다. 네. 미 독공부차이. 미 독라이 독라이 독나이. 아! vj 특공대에서 찍어 왔었네요. 냉냠 로와이.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십니까. 바이바이. 받고 잘 받고 나왔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1년 동안 효과가 가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얼마나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저녁 먹으러 가는데 저기 태국 시골 쪽에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랑 연락이 어떻게 닿았어요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보는 채널인데 그래서 방콕에 오셨다고 그래 가지고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많이 막히죠 너무 많이 막히더라구요 반가워요 영상이랑 똑같은데요 형님도 영상이랑 똑같은거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서른하납니다 서른하나 91년생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기 되게 맛있어요 맥주 한잔 맥주 하고 계셨네요 지금 방금 시켰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태국에서 유튜브 채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쏘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고프로 4구에요 네 유튜브 시작할때 산거 아직도 쓰고 있는데 앞에가 다 깨졌어요 액정이 근데도 잘 되더라구요 찍으면은 찍으면은 깨진게 안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구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게 그 뭐야 리허카 타시는거 리허카 타는거에요? 네 그리고 아직도 지금 갖고있습니다 지금 갖고있습니다 만약에 또 우동턴이 놀러오신 일이 있으시면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솜투분이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봐주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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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아세요? 하하하하 그러면 조피요나인마켓좀 가려고 하하하하 하하 다음 영상은 언제쯤? 감염 당연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pi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ellschaft 저도 형님 영상 기다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세요 하하하하하 비바이 잘가요 하하하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